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약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모두 다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힘드시면 언제든지 손들고 간호사님 불러주셔서 다시 병실로 옮기셔도 괜찮아요. 많은 시간, 같은 시간 즐거운 마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처음 저희들이 속에 있는 내용을 확 풀기 위해서 즐거운 우리집이라는 노래를 우리 가곡을 같이 할 거예요. 화사를 준비기를 했는데 가사가 안 떴네요. 저희들이 크게 부를 테니까 1절만 두 번 따라서 할 거예요. 아시는 후기니까 마스크 안에서 크게 같이 해요.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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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곳에서는 말 원하여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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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선물 그렇게 한 다음에 피셋, 팀피스지않은 때 연주하고 크라리에때 연주하고 독창도하고 이런 시사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중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예요. 그럼 저희들 제일 먼저 중창으로서 우리들하고 선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나라 정신장 너의 부름을 부를 더욱 더욱 좋아하라 그래, 허려, 민수짓, 그 민수가 좋아하라 천사의 얼굴인 거야 돌풀으려 만난 것들이 노래하려 변하소서 천하의 바다들이 볼 수 없는 것 노래하는 이 마음을 탈왈라 탈왈라 노래하며 잡은 손길 풍선길이 좋아하라 아무도 부족하라 천사의 손길인 거야 노래 부르는 얼굴 너무너무 좋아하라 그 얼굴을 보나 말할까 노래하며 미소진보 미소가 좋아하라 천사의 얼굴인 거야 노래 부르려 만난 것들이 노래하며 정결하는 모습 천하의 바다들이 볼 수 없는 것 노래하려 이 마음을 탈왈라 탈왈라 노래하며 잡은 손길 풍선길이 좋아하라 너무너무 좋아하라 천사의 손길인 거야 탈왈라 탈왈라 노래하며 잡은 손길 풍선길이 좋아하라 너무너무 좋아하라 천사의 손길인 거야 천사의 손길인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라 천사의 손길인 거야 천사의 손길인 거야 너무너무 좋아하라 내가 하는 가장 고단한 선물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 바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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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손길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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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주님 바로 주님 천사의 손길인 거야 천사의 손길인 거야 하나는 세상을 하는 듯한 기쁨이겠죠 하나는 천국을 하는 듯한 기쁨이겠죠 하나는 천국을 하는 듯한 기쁨이겠죠